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도지코인 들고 왔는데요 도지가 최근에 시바이누의 상승률을 넘어서는 엄청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지코인의 강세는 다시 한번 민코인 장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크립토자산총에서 시총순위 8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총규모가 무려 8조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도지코인의 성장세는 다시 한번 수백만배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민코인의 등장을 예고하는 셈인데요 최근 시바이누의 상승률을 넘어서는 엄청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과거 10월달은 역사적으로 옵토버 장세라고 할 정도로 강세장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세장은 여러분들께 경제적 불을 창출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인데요 지금 크립토 공탐지수는 현재 72포인트에 위치해 있고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러티브 관점에서 불장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미국 대선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특히 최근 도지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규모 롱숏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레버리지 매매하실 때는 레버리지 비율 낮게 들고 가시면서 변동성 리스크 잘 대응하셔야 돼요 특히 도지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최근 다시 한번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막강한 급등 랠리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도지코인 재단에서 이 도지 박스를 통해서 리브 도지코인 SPV를 준비하느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해당 호재가 도지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11월 미국 금리 발표까지 약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제일 베스트는 금리나가 되겠지만 차선착오로 금리 동결이 되게 되면 만약에 크립토 시장에 대거 출렁인다고 했을 때는 위험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미 대선까지 약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지 헤르스가 당선될지는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 솔라나 가치가 현재 가격에서 5배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크립토 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고 시장의 대세코인들 위주로 엄청난 펌핑이 나오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지코인을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이번 강세장에서 경제적 불안은 엄청난 기회를 노릴만 하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솔라나 계열의 고양이 민코인인 뮤코인 같은 경우는 불과 상장된 지 약 반년 만에 800% 가까이 된 엄청난 펌핑이 나오면서 역사상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인 파케코인이 약 6개월 만에 1800% 가까이 되는 엄청난 폭등이 나오면서 민코인 시장을 크게 주도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을 하나 발굴했는데요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동관된 엄청난 세력들의 유입 흔적이 포착되었고요 저는 최소 정고점까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거의 바닥 구간이고 이 거래대금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최근에 유사한 민코인으로 이 아프라고 하는 코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가까이 폭락이 나오면서 대거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바닥을 점진적으로 다지다가 저점 찍고 나서 거의 약 두 달 만에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민코인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발굴한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약 200억밖에 안하고요 시총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고 특히 보유원사 수가 지금 무려 2만 9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제가 여기 보시면 블러 처리를 간단하게 해놨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번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저 유튜브 채널이 삭제 또는 정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요 자 솔라나 또는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의 강세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에 단독 만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경제적 불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자 시바이노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시총이 100억밖에 안 했었습니다 이 100억밖에 안 하던 코인이 시총이 무려 10조까지 성장한 데는 시장의 흐름이 한 몫을 했죠 그래서 앞서 제가 발굴한 민코인 꼭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627-3205로 문자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장구를 폭발시켜줄 수 있는 인생 역점 민코인 정보 바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코인 투자는 타이밍 썸이죠 이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점 잡낸 매뉴얼까지 하고 있구요 자 무료 재고인이니깐요 부담 가지지만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도지코인 간단하게 잡아드렸구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코인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